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네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11월 달에 수익 누적 수익이 233.4%인데 저도 이제 중간까지는 제가 1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김동호 매니저 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쥐어짜 가지고 막아내셨는데 저희들이 참 무섭습니다. 저도 12월 달에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1등을 하도록 선의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자님도 우리 생선을 시청하시면서 많은 투자 인사이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수익률을 이 수익에 기었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233%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종목이 기었나 하면 기여를 했나 하면 리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입니다. 참 아까운 종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웰크론 한택. 웰크론 한택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할 때 2차전지 관련 소재 관련지를 말씀드려가지고 매수 뒤로 한 6일 만에 36.7%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7500원을 제시했는데 7490원 해가지고 10원이 미달돼가지고 아쉽게도 2차는 달성 못해서 마지막 지역장일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진일보를 해서 10원까지도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투자 기법을 또 갈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웰크론 한택을 보시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이번 12월 첫날에 은봉 아침에 4.4% 갭상승 은봉이 나와가지고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2월달에는 이제는 밀릴 것으로 보고 저는 이 종목을 매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수익을 기회된 종목이죠. 자 유라테크죠. 유라테크. 자 유라테크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200원 차이로 역시 2차는 또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분원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국회 분원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에 4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유라테크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이 종목도 지금 수익률이 한 11% 이상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그러면 차트를 볼까요? 보시면은 자 이번 달 첫날 양봉이죠. 양봉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관점. 그러면 아까 웰크론 한택은 팔고 왜 이 종목은 보유하는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기법은 제가 오늘 4시 무료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네오티스. 네오티스 같은 경우는 애플카가 국내 애플카에 납품하는 업체를 국내 업체를 올해 연말 안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도 거기 관련주인데 현재는 주가가 옆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소포 올라가지고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마지막 지우짜기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포스코 엠텍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날 첫날은 3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과감하게 지우고 들어가서 2차까지 동시에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 소재, 리튬 관련주로서 말씀해 최근에 지금 리튬 관련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승세가 그대로 지금 양봉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겠다. 그러나 만약에 다음 주에 밀려준다면 여기서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에서 이격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짱대 양봉이 나오죠. 이번 주에. 그러면 다음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서 거기서 만약에 하락된다. 그런 경우는 한번 매도 관점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고 왔던 신화콘택 간단히 리뷰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밀리고 있지만 옆으로 행보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 먼저,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 가격 16,450원이고요. 종목 이름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IDT예요.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던 이 종목을 보시면 들고 왔던 것을 보면 먼저 기술적 분석 상황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거래량 수급인데 11월 28일 날 거래량이 2,793주 팩이 안 터졌어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하루에 2,000주면요. 그냥 점심 먹고 주식 한번 두고 바둑 두다가 주식 한번 매매하고 그런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도 안 두는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 상한가를 빵 치면서 거래량이 388배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어제도 거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12월 1일 날은 양봉으로 쫙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수급이 갑자기 강하게 들어왔어요. 거래량의 하루에 2,700주가 갑자기 380배, 8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강한 매수 상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지금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17,800원으로 2차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재료가 있는가를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IDT입니다. 이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대주주가 아시아나 항공이에요.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지분이 76%예요.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하는데 지금 해외의 항공업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합병의 이슈가 걸려있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한 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주로 항공에 관한 운영 유지, 그다음에 컨설팅 전산 상품을 하게 됩니다. 납품처를 보겠습니다. 납품처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 번 보실까요? 보시면 주로 인천국제공항, 에어서울 택배물류, 구모건설, 굉장히 납품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영업구조도 상당히 안정되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슈가 불거졌어요. 그 이슈를 한 번 볼까요? 이슈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영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하면 경쟁력이 세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독점하는 거 아니냐. 해외 취향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영국이 실질적으로 찬성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4개 국가 중에서 9개는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일본과 중국, EU가 남아있는데 영국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EU도 찬성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찬성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찬성하게 된다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ITT 같은 경우는 점도 주가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영국이 승인을 했으니까 다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승인이 가장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시아나 ITT가 가장 좀 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세게 움직이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도 뚜렷하게 이유를 하다 보면 결국은 수급을 찾는데 과거에도 이슈가 터지면 안맞은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력 입장에서는 그 종목이 쉽지 않을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또 오래된 경험을 본다면 그렇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의 2차 목표가는 2만 천 원입니다. 2만 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3,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